혹시 오빠 지금 혹시 그 엉덩이 밑에 별 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별 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좀 들어봐요. 진짜? 왜 이렇게 사랑하고. 좀 들어봐요. 아니죠? 아니죠?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다. 빨리 뜯기고 가면 가야지. 어떡해. 아니 오빠 내가 별을 빨리 찾아야 돼 지금. 일단 가봐. 어떻게 하냐면 누나. 그냥 몰려다니면 안 돼. 나중에. 눈치가 백단인데. 나중에 우리가 연합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줘. 서로의 식으로 빠져. 어때?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줘. 서로의 식으로 빠져. 어때? 왜? 남들이 못 부르는 거야. 못 시켜줘. 물었어? 없어? 응. 매직같아 없어. 야 너 매직같아 그래. 아 힘드네, 고창. 어? 야 누나. 누나 жест을 그래. 나 못 가, 나 못 가. 나는, 나는. 내가. 상체를. 됐어. 강수, 이광 슈. 슈. 팔짱만 해도 팔짱만 해도. 됐어. 자, 지유. 지유? 응, 안 된다. 지유. 자. 자유? 좌우? 좌우. 오케이. 더 해야지. 뒤도 안 나. 우리끼리 안 하고 있어, 형님. 우리끼리, 우리끼리, 우리끼리 아닌데. 송지, 형. 송저효. 송자효. 자, 자, 자. 오케이, 됐어. 됐어? 오케이, 파이팅. 하나, 둘, 셋, 파이팅. 좋았어. 왜 줄 아는 거야? 왜 줄 아는 거야? 어? 저거 하려고 그랬어? 모집하려고 그런 거야, 여기? 왜? 얼굴 다 아닌데? 나 정말 웃겨서 죽는 줄 알았네. 우선 송정하셨습니다. 네. 운정을 달았습니다. 우선 송정하셨습니다. 선배님. 최좌우로 만들어서 죄송해요.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우리가 별 세계지. 우리가 별 세계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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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아, 아, 아. 어떻게 하려고? 뭐야? 아, 누가 살자. 빠르다. 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아우. 야. 아. 아 진짜. 아. 아. 아이씨. 지효야! 지효야! 형 형 왜 그래요? 아니 미션이야. 최지우! 최지우로! 최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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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지우야. 최지우! 최지우!